스포츠 센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도쿄에 위치한 스포츠 센터입니다 없는 게 없대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스포츠 인프라가 잘 돼 있는지 말하기는 이제 보러 올 건데 이쪽에 종사하시는 직원분께서 가이드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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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홀스킹입니다 유튜버 유튜버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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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 다행이다 양손으로 쎄는 걸 전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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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하이.. 하이.. 도로에 뛰어가는 걸 고민을 하거나 이는 골다말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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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가 밧디그룹 센터입니다 이건 좀 신기하겠다 여기가 2배 이상의 산소를 피부에吸収하는 것과 여기가 기압이 1.3km 오우, 대박이다 진짜 생각하는 건데 나중에는 진짜 일용기엔 필수일 수도 있어요 공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국이 미세먼지가 진짜 심해요 저는 진짜 예전에 그런 습관 없었는데 일어나자마자 하늘 체크하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우리 오이마치역에 있는 스포루 왔는데 연인이랑 와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즐기고 싶은 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스포루와 함께 마라TV의 마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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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